이제 몬스터즈에게 남은 아웃 카운트는 단 하나입니다. 왜 안 돼. 이거 진짜 안 돼. 이거 진짜. 이거 아니야. 아, 이거 맞는 거냐? 9MR 투어. 패배 위기의 몬스터즈. 과연 이 꺼져가는 이불씨 최소연을 살릴 수 있을지. 우리는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으면 안 됩니다. 아, 진짜 제발. 아, 제발. 혼만. 지금 바람 오지게 흔들는데. 땡기면 가. 뜨면 가. 수현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게 쳐. 할게, 할게. 손도 안 된다. 야수, 여기서만, 여기만 집중하자. 장타 막아야 돼, 장타. 제발 하나 들려놔, 하나 들려놔. 투어 아웃부터 투어 아웃부터. 첫 곱 바울입니다. 나이스 홀, 나이스 홀, 나이스 홀. 하나 남았다, 하나, 하나, 하나. 골만 안 따라, 골만 안 따라. 크게 틀어하지 마. 그냥,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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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루, 출루. 가자, 가자, 가자. 제발, 제발. 투아웃 이후 출루가 절실한 몬스터즈 타석의 최수현. 바깥쪽의 볼입니다. 제발 해줘. 제발 살아나가줘. 여기 수중해야 돼, 여기, 여기. 제발, 제발. 몬스터즈 역사상 아마추어 선수가 몬스터즈를 상대로 해서 완투 없었습니다. 이제 아홉 파트가 하나 남은 이 상황의 마지막 타자가 되는 건 싫을 겁니다. 원 볼 원 슬라이. 3구. 안 돼, 안 돼. 투스가. 투스가 키를 넘어갔어. 그렇죠.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다, 다, 다.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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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워. 투스가 키를 넘어갔고. 잡지 못해요. 잡지 못해요, 잡지 못합니다. 이렇게 출루 성공.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다.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메이안카 최수현. 투어 오시지만 이런 집중력도 이런 단사들이 필요했습니다. 잡지 못해. 잡지 못해. 잡지 못해. 살았다, 살았다. 건물야. 날, 날. 김철기 감독이 마운드로 향하네요. 이미 한계수 후 구수는 돌파했습니다. 아, 죽겨봐. 자, 타자가 발이 안 빠르다고. 그러면 번트는 없다고, 스키스 번트는. 큰 거만 조심해, 큰 거만. 분명히 나가다 걸린다고. 알았지? 여기다. 집중 좀 하고, 알았지? 네. 슬라이드는 나가다 걸린다. 슬라이드는 나가다 걸린다. 알았지? 야지 줄게. 낭만이 있는 팀이네. 일단은 남은 아웃 카운트 하나에서 최수현 1루에 나갔습니다. 정희은과의 승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오늘 하나 진짜 걸려라. 제발. 시즌에 홈런 한 개씩은 딱 치는데, SK 작년에 친 것처럼. 가자! 하나는 내 하나 하나 위라! 한 점차 동점 주자는 1루. 김현이 형 가보자. 김현이 형 얼마 안 남았어. 김현이 형 하나야, 하나. 저거 바뀌었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무리하지 마라, 무리하지 마라. 지금 좋아, 배런스 좋아. 좋다, 좋다. 나오겠다, 나오겠어. 해봐, 해봐. 최수현은 부자로서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면 안 돼요. 네, 네. 2구. 2구 떨어진 곡을 참아냅니다. 골투어. 2구. 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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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또 기대하게 만드는데. 하나 보고 가자, 하나 보고 가자. 제발, 제발. 지금 이 상황에 눈야구도 필요합니다. 승부해, 승부해. 김동현과 정의우. 정의우는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의 범위, 승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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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해, 승부해. 승부해. 오늘 경기 단 하나의 볼넛도 없었던 김동현이 스리볼에 몰립니다. 쉽게 못 들어와, 쉽게. 갖다 대는 거 없다. 좋은 거, 좋은 거. 만약에 볼렛으로 주자가 나가게 되면 동점 그리고 역전 주자까지로 상으로 나갑니다. 3볼의 카운트. 낮게 들어왔어요. 스트레이트 볼렛. 나갔다, 나갔다. 나이스, 나이스.